다른 팀원들은요? 다들 퇴근했어요. 방금 저 형이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. 다 설명해 줬어요? 많이 힘들어하죠? 극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걱정돼요. 마음 아프고. 혼자 이겨내보겠다고 하는데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웠어요. 하지만 재영이 잘 극복할 거예요. 나보다 강하고 속깊은 아이니까. 재영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? 기다려주는 거예요. 재영이가 잘 이겨내고 나면 우리가 해줄 일이 많을 거예요.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